성공 기준이 몇 미터야?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? 플리즈 페이스바 뭐야 이거 뭐하는거야 지금 어떻게 하는거야 이거? 아 여기 있다 방향키로 하는거야 방향키로 방향키 방향키 아직 술이 덜 꼈어요 술 취한 황새 걷기 18미터네 새벽 1시만 되면 나오는 아저씨같아 바로 바로 머리 머리 깨졌네 아이고 술 취해가지고 그냥 머리가 깨질거 같네 작작 마셔야겠어 따라해볼게 아 안따라야돼 이거 아유아유아유 집까지 몇 미터 남았지? 13미터? 몇 미터까지 가면 될까요? 100미터? 어어 1미터 더갔어 30까지만 갈까요? 50? 50까지 가자 이 정도면 쉽지 아니 이 사람은 어디에 본적이 있길래 앞으로 그냥 고꾸러지냐 10미터 10미터 5분에 1 왔다 5분에 1 그래 쫌다 가자 어어 뒷통사에 쳐주고 3대 2대 3대 아유 너무 세게 쎄다 쭉쭉쭉쭉쭉 쭉 멱이 부리기 아 장난치면 안되겠다 제대로 한다 자 오 됐어 됐어 왔어 왔어 Glasgow 24 아 27미터 아 어렵네 이거 오온 ant 황새우야 물 대신 술 마셨니? 열 좀 잘 걸어줄래? 아으으 진짜 아 가닥 어려운 게임 머야 아직 아직 고통받은 게임이 엄청 많네 지금 야야야 앞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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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지 그렇지 차렷 차렷 그렇지 차렷 똑바로 걸어 똑바로 걸으라고 얘 부리가 길어서 그런가 왜 이렇게 앞으로 잘 못가냐 어 어 어휴 아휴 이제 미치겠다 이 땜에 이제 오 Ό 포피 50 MED 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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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시죠 집까지 아 add 62 MED 오 됐어요 50M가 넘었어 이 정도 많이 나왔다 지금 이젠도 많이 왔어요 자 저는 많이 왔습니다 이제 자 혹시 다른 게임 또 뭐 있어요? 내 처음에 오페랑화 했어 50m 다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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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다음